이에 앞서 2012년 3월 30일 논현동 한 고급 빌라.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날 이 빌라에 간 여러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. 촬영한 여성이 침실에 카메라를 고정시킨 이후엔 뭔가에 가렸는지 화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녹음은 계속됐습니다. 간혹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. 제가 지금 배털나갖고요. 놀이기 때문에 간혹 대화 소리가 안되지 않습니다.